오늘 저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일주일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을 하고 세상을 떠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에게 있는 재산들이 무엇이 있고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다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보험은 어떤 것을 들어놓았고 현금 자산은 얼마나 되고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주고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요한장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가정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목회대학원을 다닐 때 목회심리학 강의 시간에 숙제로 유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우표를 붙여내면 숙제가 끝이 납니다. 그 유언장에 저는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두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조목조목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아내가 놀랄까봐 미리 아내에게는 언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책상 위에 있는 편지를 위헌이 보시고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깜짝 놀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쁘게 사는 인생 속에서도 가끔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언젠가는 나에게 올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날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하에 계산할 때 그 장구를 향해 메멘토몰이를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멘토몰이란 나틴어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장군도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온 인류를 위한 희생재물이 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 그 마지막 일주일을 무엇을 하며 지내셨을까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팔다치를 여러분과 함께 조목조목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 마지막 일주일에 에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정화시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감난산 배빡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어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기새끼를 풀어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나기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기를 타시고 에루살렘으로 입성하자 사람들은 고솥을 길에 펴고 종로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다 깝니다.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위세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 세상의 왕과 같이 멋진 백마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공의의 왕이시오 구원의 왕이시오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기를 타고 세상에 에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항상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 간부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단의 교주들은 백마를 타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기를 타셨습니다. 이렇게 에루살렘에 입성하셨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미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같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본만 하며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자손이 장대에 높이 단 노뱀을 볼 때 살아났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들려서 그것을 볼 때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달려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에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나사로와 그의 영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에 가서 그 밤을 보내시고 아침 일찍 에루살렘으로 오셔서 배가 고프시니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조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열매 없는 나무가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를 통해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기도의 가르침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바리세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다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에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하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6년 동안 만들어진 이 성전을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 찍히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성전의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에 마음가운데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하나하나가 모인 것은 하나의 성전 성전 성전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각자 각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둘만 모이면 바로 성전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예배고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었고 대세상과 그 무리들을 들이든 자신들에게 손해가 오게 되자 당시의 기득권자들인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살과 함께 예수님을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바로 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어린 양이라든가 이런 양들을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까지도 비싼 값에 그 값으로 파니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을 지경에 이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세상과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에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언하심에 대해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성전에서 장사를 통하여 나오는 돈의 눈이 멀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돈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화요 논쟁의 핵심은 예수 당신은 누구요라는 그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바리세인과 석인관과 율법사들이 예수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주님은 대사당들과 장노들에게 세례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아니면 땅으로 붙으냐 하니 이 말씀에 바리세인과 율법사들과 무리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처음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기간도 주님은 세례요한과 같은 외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이려는 대사당들과 바리세인의 마음에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여러가지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대사당과 바리세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여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말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나? 무리들이 무서워 그리하지 못합니다. 바리세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그 올매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먼저 세금을 제하여 나라에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는 사수교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들고 와서 계대의 겨론을 예를 들어 주님을 심화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가리킴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가 바리세인들과 함께 개명 중 어떤 개명이 크냐고 질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사랑이라 하시며 이 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세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10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다윗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참된 참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 화요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 바리세인들의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대사상과 바리세인뿐만 아니라 주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일주일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정한 지도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에루살렘에 입상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인자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화요 논쟁을 통해 주를 따르지 않는 바리세인과 대사상과 그 무리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주님 마지막 일주일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시기 위해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감남산 강론과 타락방 강론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려 합니다. 그때 주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남산은 에루살렘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산입니다. 주님 감남산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고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상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들이 렌즈 두 개가 겹쳐있는 것과 같은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 즉 AD 70년의 예언과 종말론적인 예언이 겹쳐져 있음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인자이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송도님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며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알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론의 마무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상적인 기도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 즉 우리를 위하여서도 2000년 전에 대제사상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에 세족식과 최후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며 겸손히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발은 그 당시의 신발은 지금의 같이 우리 구두와 같은 그런 신발이 아니고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광야고 또 모래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팔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 열두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어주셨습니다. 바로 성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족식을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오 성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 떡을 떼어 주시사 축복하시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셨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론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다락방은 바로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했던 이 마가 다락방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화요일에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자들에게 떠나셔야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쭙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오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하니 주님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는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혼집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것입니다. 두는 떠나지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셋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이제 다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봐았느냐. 이 뜻은 바로 아버지가 곧 나다. 즉 아버지가 주님이시다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제자들은 제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 답답하셨을까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비유를 설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아직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세히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 심정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 화요 논쟁 이후에 수요일을 지나 목요일에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고 승천하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주님 마지막 일주일에 온 인류의 죄를 대룩하시려 십자가 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위에 달아 서주셨습니다. 주님 세속식과 최후의 만찬과 다락방 강로를 마치시고 겟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가론유다의 배반으로 대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붙들려 가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갔으나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안나스 가야바 산에 들인 공예 법정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사장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냐? 성전을 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증인도 있다. 이는 사복음서의 주제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심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명확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사장은 신성모독자라고 하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하고 사용을 온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사장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용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유대의 5대 총독인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재판관에게 올린 예수님의 죄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한 것과 자칭 유대인의 왕 크리스도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대답하셨는데 내 말이 옳토다였습니다.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항상 피하시고 그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라도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내 나라가 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이 재판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예수님을 죽인다면, 십자가에 전형한다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 일로 밤에 고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골치 아픈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재판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한 헤롯이 그때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노마 가렌 에루살렘에 와 있었던 차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말하는 동일한 고소를 들은 헤롯의 질문에 주님은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적을 보고 싶었던 헤롯이 예수님께 자세한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아라 하랬으나 유대의 중심 세력이 밀란을 일으키려 하자 예수님 앞에 십자가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강도파라바를 예수님 대신 강도파라바를 놓아주고 주님은 노바부 형장에게 온갖 오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빠지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한걸음 한걸음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언덕을 다 오르지 못하자 노마 군인들은 고레네 시몬을 시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가 되자 온 땅의 어둠이 쌓이고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송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땅이 진동하며 파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송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었습니다. 그토록 긴박하게 돌아갔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고복음 8장에 보면 주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성량하시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자된 삶을 살아가는 송도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지나가니까 진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면 주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지었던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또한 빗박이 와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 못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난하게 살지만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왕처럼 받들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또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단의 관직에 있다고 하면 자기의 받은 봉급에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살기에 차고도 넘친다고 하면 부정과 부패와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먹고 남는 것은 가난한 백성과 국민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의 팔찾을 따라 주님의 죄대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걸으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뜻이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피한 마음을까지 다 쏟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의 송도님들 다 주님의 그 팔자체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또한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고 구변된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흘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까지 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이 귀엽나이다. 아멘